3부입니다 앞 내용들은 댓글에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쓴이가 틀렸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지 같다 이런 의도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야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피터지게 싸울 수가 있는 거구나 이걸 알리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물론 제가 쓴이 글 읽을 때 좀 얄밉게 그지 같은 느낌으로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쓴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글을 보면 감정 상태가 보이거든요 이런 거겠구나 제 질의 짐작으로 한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쓴이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뭔가 오해를 한 분들이 계신다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걸로 싸울 수 있구나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대1 싸움이라고 그 싸움 자체를 보는 거라고 그럼 보겠습니다 아니 서두에 분명 글 길다고 기재했고 읽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라고 했는데 왜 이래 어? 굳이 글의 요점보다 글자수 핑계되는 사람들 많은데 글이 길어 읽기 힘드신데 왜 읽고 욕을 해요? 판에 뭐 글자 제한이 있나? 둘째도 아들 낳고 싶다는 말에 딸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딸딸이 맘이가 딸이 좋아 유튜브에 보면 딸 임신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 이러길래 아 그래? 그럼 반대로 하면 아들 볼 수도 있겠네 이랬더니 표정 썩어버리고 나도 궁금해가지고 동영상 한번 시청했고 첫째도 남자아이고 아들 형제 원한다 댓글로 참고하겠다라고 표현했더니 댓글 알림 진짜 가관이 아니어서 속상해가지고 쓴 글이라고요 저도 온라인상이라 장황하게 쓴 것 뿐이고요 제가 딸 성차별적인 발언도 안 했는데 딸맘들이 많은 건지 순식간에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잘 키우기나 해라 이 그지야 이렇게 테러하는 글들 그게 정상이에요? 그들도 어떠한 특정 성별을 원해서 들어온 거면서 말이지 온라인상이라 해도 역차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삭제 안 할 거예요 다 그걸 반증하는 댓글들이니 절대 나는 상처 안 받고 제가 남아 선호하는 것도 딸 갖고 싶다는 엄마들처럼 제 개인 취향이니까 떳떳하거든요 딸 낳는 방법에 관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도 아들 갖고 싶었는데 도전해 봐야겠다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댓글 대댓글들이 여자아이 옹호하는 글로 계속 알림이 오는 거야 딸 갖길 원한다면서 질문은 아들 낳는 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는 그지 같은 질문도 많고 말이 틀리잖아 딸을 원한다고 하는 글에는 테러 댓글 하나 없는데 아들 원한다니까 테러질 해대고 역시 여기도 그래요 구구절절 쓰고 싶어 쓴 거고 마치 아들 셋은 벌칙이고 딸을 낳으면 소중하고 그런 식으로 아들 폄하고는 역차별자 딸맘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많아가지고 얘기가 길어진 거예요 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겠죠 실제로는 그저 아들 낳고 싶은 마음 딸 낳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도 많은 거고 조회수도 많고 댓글들도 많은 거겠죠 영상을 찍은 사부인과 여의사들도 성별을 어떻게 결정 짓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찍은 영상이기도 하고 말이죠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좋고 잘 키워야 한다는 제 마음만큼은 팩트니까 너무 바들바들 떨지 마세요 일부 많은 일부 만원이라니 여성분들 꽥꽥거리지 말고 아침부터 저 때문에 열내지 말라고요 일부 그런 사람이 있다 이해한다 뭔 말인지 알겠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보겠습니다 자 어서 박제하세요 나를 한번 박제해봐 딸딸맘들 성차별 받고 자란 딸에다가 거기에 시댁과도 안 좋고 효도는 셀프 거리는 여자가 이렇게 많은 걸 반증했어 니들이 애초부터 좋은 말만 들으려고 쓴 건 아니었고요 아들 맘 앞에서 딸이 효도한다고 쉽게 이야기하는 일부 많은 또 일부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아들이 어때서 이러고 저도 글 싸지르기 위해서 판이 들어온 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쓰라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역차별적인 발언 한 번이라도 한 딸맘들 자신이 상차별 당했다고 여자 편에서 얘기하고 댓글 쓴 분들 아들은 바라면서 딸을 원했다 아들 다 소용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인 분들도 평생 딸내미들한테 뒤통수 제대로 까이길 바라봅니다 제가 말이죠 끼도 빨리 좋아요 예수님이랑 친하거든 댓글 안 좋게 싸지르는 사람들 보니까 딸딸이 낳고 딸딸거리며 살다 셋째도 딸낳고 오히려 시누이가 떠오릅니다 아들 원하지 않는 척 온갖 고상한 척 고고한 척 다 하면서 심혜부한테 아들이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펑펑 울었대요 왜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거야 당당히 보이지 못하고 찌질해 그게 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솔직히 쓰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근데 말이 너무 그지 같잖아 어쨌든 본인이 먼저 시비조로 글을 길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편을 들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나처럼 2번 글쎄요 당당함을 가장했지만 결국 그 속은 규지같은 핑계를 똘똘 뭉쳐있는데 3번 야 내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아들을 낳고 싶다 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쓴 사람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성차별적 발언에 스트레스 받았다지만 글을 읽어보면 그 누구보다 쓰니 본인이 더 성차별적이요 4번 아무리 봐도님 정신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에 혼자 발광하고 거품 물고 그러네 왜 그래요 여자아이를 낳은 엄마들도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이런 소리 진짜 맨날 들어요 귀에 딱 지가 앉을 정도야 근데 그렇다고 다들 님처럼 그렇게 날지를 떨어대진 않아요 님 진짜 병원 가보세요 시급해 보여요 아니 뭔 망상을 하면서 살길래 이렇게 긴 글을 써 그래 혹시 직업 있나요 없죠 이럴 시간 있으면 경력이나 좀 어떻게 해봐요 4번 너무 길어가지고 글을 다 안 읽고 대충 봤는데 이분 왜 이렇게 욕을 쳐먹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면 읽어라 이 새끼야 5번 글이 장황하고 쓸데없는 말들도 잔뜩 써놔서 그렇지 뭐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딸 가진 부모들은 특유의 그 아들 아들 부모 후려침이 있거든 반대인 상황은 없지 어 그리고 쓴이는 그게 짜증난다 이거 아니야 지금 6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여자의 아들이랑 결혼할 그 며느리는 사는 게 진짜 오직 피곤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 아들내미 옆구리에 끼고 살아라 이거죠 7번 어 아니 쓴이 본인이야말로 답장난 아닌가 8번 미친 아들 임신하는 법을 유튜브로 검색해봤대 성격도 이상해 보이는데 진짜 거지같다 상대할 가치도 없는 글이야 여러분 먹이 금지요 MG세대라면서 아들 낳는 법 검색하는 거 개웃긴다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 9번 에고 쓴이 아줌마 님이야말로 어디가 아프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을 가세요 아들 딸 주제로 뭐 이렇게 긴 그릇 쓰고 그래 밤새들어 싸워 옛날에 그 귀남이 엄마도 이렇게는 못할 거야 내가 꾹꾹 참고 다 읽어봤는데 그래 주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정신이 좀 아픈 그런 분이 쓴 것 같아요 이게 뭐 유전 때문인 건지 아니면 가정환경 때문인 건지 쓴이도 니네 언니랑 똑같은 거 알고 있어요? 10번 아니 뭐 여초 커뮤니티에서 물어보고 혼자 상처받고 그러나 여기는 선동과 객관적이지 못한 글들이 수두룩해요 감정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지 그게 바로 판이요 본인들과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사이코로 몰아가고 가는 게 이 사람들 특징이요 대댓글 아들만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서 아들만 낳고 싶다는 사람 보고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님 댓글 달기 전에 쓴이가 올린 걸 다 읽어보긴 했어요 아들이 좋으면 그래 좋고 그냥 거기서 끝내야지 자기 가정사부터 시댁이야기까지 줄줄줄 늘어놓는 것부터가 이게 말이 돼? 그지 같잖아 11번 이순이 진짜 웃긴다 성별 상관없이 애들마다 특성이 있다는 식으로 글 써놨으면서 그런데도 굳이 굳이 남자애들 원한다는 거 이게 더 성차별이라는 생각은 못하나 봐요 그냥 네가 남미생인 거 인정하고 좀 편해지지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싸우고 그래 아 그래요? 화이팅 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유딩 아들이라는 어떻게 꼬맹이 유딩인데 그게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든든하답니까? 유치호생 아들이랑 유사 연애 잘하시고 진짜 웬만하면 병원도 좀 가보세요 응원합니다 12번 혹시 님 남들이랑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막 딴 생각 같은 거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막 다 걸러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딸 낳았으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정신세기가 굉장히 특이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 우기고 남들 말을 막 오지게 꼬아서 듣고 그렇죠? 부정적이고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타입입니다 아들 아들 하는 거 떠나서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 사람이다 이거지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궁금하고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반대요 질려버리게 하는 거지 님 그 성격 고쳐요 13번 야 이 아줌마 나중에 아들내미 장가 갈 때쯤 되면 진짜 볼만 하겠구만 깔깔깔깔 14번 글쓴이 딸 아들 문제를 떠나서 평생 맞지? 동성 친구 하나 없고 남자들하고만 재밌고 또 대화가 통한 다음에 여자들은 질투만 많고 그지같다 이래가지고 삐진다고 싫어하고 딱 이러는 남미세 여왕본의 표본이지 내 말이 틀렸어? 반박해봐 15번 이런 아줌마들이 나중에 아들을 자기 남친처럼 생각을 하죠 네 됐으니 아니 내걸 어디에도 딸 폄하하는 글이 없고 그냥 나는 아들이 좋다 개인 취향일 뿐인데 일부 딸맘들은 다 이런식이야 딸 좋다고 말하면 나중에 사위덕 보겠다 딸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겠네 요딸 말은 하나도 없으면서 완전 아들만 편애하고 아들 엄마축 만드는 이런 댓글들이 수십 수백개야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지같은 것들? 뭐가 팩트인지도 모르고 부들거리기는 할 뿐이지 응? 그래서 뭐가 팩트인데요? 아니 글쓴이 본인 글에 자기 언니 폄하하면서 딸들 폄하하는 내용 은근 아니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16번 얼마 전에 그 판에서 순산이라는 말 저만 기분 나쁜가요? 하는 그 꽁충 생각나네 그 비슷한 피가 흐르나봐 찾아봤는데 순산이라는 말이 싫대요 자기는 본문 내용이 한 두 줄밖에 안 돼가지고 안 만들었는데 댓글이 한 2천개 달렸더라고 17번 내가 추가글만 좀 있다가 내렸는데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는 법 동영상이나 보지 왜 굳이 딸 낳는 법 동영상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아들이 갖고 싶다 참고하겠다 이런 댓글을 다는 거야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네 성격이 이상해 갈등을 막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오지게 그런 것 같아 피해의식도 많아 보이고 맞죠? 네 됐으니 아들 낳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본 거예요 참고한다고 아들 낳고 싶어서 도전해 보겠다 이랬는데 딸 가지려 들어온 사람들이 아들 폄하하는 댓글 여러 개 날리는 거 이건 정상이야? 그래요 쓰니 말도 저는 공감합니다 아마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열받으니까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처음부터 다짜고짜 세게 나왔잖아 말을 좀 세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건방진 거지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좀 싸운 건데 뒤로 갈수록 감정이 더 심해지고 그랬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쓴이가 좋아요 저한테 저는 이 쓴이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워할 이유가 없고 이상한 의도를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걸로도 요즘에 싸운다 이렇게까지 싸울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가져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